으에 Estee 조금 Of 빌 흐흠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더지입니다 오, 업데이트 파일 왔어요 시그마라는 애가 새로 추가되었는데 오늘은 얘 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테스트 서버에 있었대요 왜 안나오냐 궁금했더니만 바로 갑시다 파리스 파리스네? 파리스 뾰뼈 파리스네 그리고 이거는 공격력 흡수 한 번 연습했고 최소 한 번 연습했죠 이게 방패에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꾹 누르면 그냥 놔두면 이렇게 멀리 가요 근데 여긴 좁아서 그렇게 멀리 못 보내야지 벽을 통과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그리고 그 업데이트 패치 때 없었고 이제 뭐 조합을 맞출 수 조합을 안 맞추는게 이상해요 이제 조합을 맞출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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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가 어우 맞긴 맞았다 오케이 나 일단 저쪽 돌아서 어우 뭐야 우리 둘이 다 똑같은생각 안해 뻥어만 오케이 때렸다 때렸다 어우 오우 진짜 이거 하나는 먹어주고 힐 꽉 채우고 다녀왔어요 아니 니가 죽여 어우 어 건방죽여 아 나는 못죽여 다들죽여 어 근데 얘 얘 만약에 디바와 시그마가 1대1로 붙었다면 디바는 아예 박살 진짜에요 저 디바 저 오늘 디바를 플레이하면서 시그마를 만났는데 상대도 안돼요 이거 체력을 체력을 절반으로는 못갖고 제가 죽었어요 제가 충분한다고 할 수 있고 어어 어 안데렛 왜이렇게 IpF가 왜이렇게 빨리 깨지 일단 온갖 내 갖고 있는거 다 보낸다 오우 뭐 막아 아 안돼 바스티온이 다 부.. 바스티온이 다 부수나요 바스티온 처리하러 가야돼 오우 와우 파괴력 꽤 쎄다 이건 몰랐다 솔직히 어 아니여 아 네 이게 도망갔다 헥? 한 대 확 때렸어? 일단 나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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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나? 힐! 어! 힐 해주세요. 힐링처리야? 어! 맞추게 맞췄어. 겨우 맞췄어? 어! 여기 빠비네! 내가 빠비 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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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동소 당해서... 아니 원래 이거. 너 뭐하니? 아 맞다 이거 함께 함께 들어가려고 다 죽었어 잠깐만 저기 알았어 일단 모이자니까 아 94% 아 96% 바스티언 바스티언님이 함께 가자니까 일단 오 99 끌어보려고 해 안 무서워 이렇게 때리고 있긴 때리고 있어요 우와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오케이 공격력 흡수 사기 사기라고 볼 수 있을지 오케이 돌로 툭 빼기 오 이거 손브라이 쳤는데 우리팀이야? 우리팀이네요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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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왜 뚫려 아 오케이 아 나 궁극기 다 궁극기는 다 찼는데 이거 잘못 사용할 것 같아서 무서운데 음 여러분 이거 시그마를 모르는 몇 명도 있으니까 어 제가 보여줘야죠 당연히 으흐 아하 아하 아 아 아하 응 그래 일단 돌아서 좋은 자리 찾아야 돼 좋은 자리 찾아야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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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악 빰 로그 시그마가 시그마를 죽여버린다 오케이 아 어떠야 이게 달링abilir 나봐 무슨 맞 Information the 어 쟤 제대로 화났다 으악 으으아 오오오 지금 다들 것들을 빼내려는 노력이 나알보인 오오오 저도 물론 그렇게 큰 노력은 아닙니다 대체 운동병은 대체 어디까지 가니 아 이거 벽 있으면 막히구나 그러게 이쯤에서 절 mistaken 와다닥 쏴버리고 쏴. 쏴. 정말 아직도 바스턴이네. 이거 아닌데. 어 안돼 안돼 안돼. 언제 보고 막. 오케이. 보다 기려. 아야. 아야. 피했네. 야 운이 좋았네. 으흐흐. 으흐. 아이오라. 아. 에에에에에에에.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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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지. 어우야야야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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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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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아. 오케이. 됐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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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으? 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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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 패. 어. 잠깐만. 아. 근데 방벽 잘못 설치했어. 아아. 아. 뒤로. 뒤로 스탭. 아 이거 어떻게 설치? 쟤네가 어떻게 뚫지? 쟤네가 어떻게 뚫지? 안 뚫어지고 나는 죽을 위기가 또 덮쳤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솔저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방에 난리 났네. 와우. 진짜. 흐흑. 아하. 어드리야. 다이가. 오케이. 첫길. 궁극기 다음 첫길. 왜 뚫어야지. 히힛. 못하는 거야. 자소가 좀 탁상한다. 아우. 어디 있어. 저리가. 제발. 누구라도. 어. 오케이. 누구 때리긴 했는데. 그게 누구지. 누구 때리긴 했는데. 아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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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와. 안 돼. 아이. 아. 우리 팀이 더 많아. 잠깐만. 다 탱커 아니지. 탱커들. 탱커들 다. 못 들어왔네. 아. 이런. 아. 진짜 못 들었네. 우선 수비에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아. 오우. 아니 원래 시그마 이. 저 시그마 진짜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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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시간 너무 오래간다. 아. 오우. 문에 가자. 와. 얘 파괴력 진짜. 어우. 훔쳐면 안 온네. 파괴력 훔쳐마. 근데 사전거리가 굉장히 짧아. 아야. 아. 어. 갑시다. 원래. 오케이. 봉막아 내가 설치해줄게. 훗. 됐지. 어우. 공중에 떴네. 오케이. 흫. 진짜. 아니. 거기까지 가지도 않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왔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말한 거겠지. 훗. 이야. 안 돼. 봉막을. 운 좋게도 막아버리네. 오. 아. 야. 누구야. 누구야. 파라지. 파라. 파라지. 누구야. 파라네. 파라. 어딨어. 파라 어디야. 파라. 죽였다네. 오케이. 택. 좀 보라지. 만약에 리퍼네. 뜯어패. 오케이. 조금만 후프했네. 아잇. 아잇. 뭐야. 왜 나를 못 죽여. 으쌰.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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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흡수만 안 돼. 흡수만 안 돼. 흡수만 안 돼. 흡수만 안 돼. 아야. 아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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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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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뚫리면 망해. 아. 아니. 아니. 아직. 비거점도 남아있으니까. 어. 이거. 시그마라는 녀석. 시그마라는 녀석은. 어. 이거. 블랙홀을 통제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이상한. 노랫소리 같은 걸 들어서. 제 상상입니다. 저. 그 스토리워드를 잊어버렸어요. 스토리워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다 기억 안 나요. 아. 안 돼. 다 죽었어? 아니. 아. 일단. 불덩어리 하나만 던져줘. 가자. 뒤로. 도망. 가. 레달아. 뒤로 도망가. 우리 비거점에서 버티는 거야. 아냐. 아냐. 어디쯤이지? 오케이 쯤? 듬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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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방어막. 방어막. 얼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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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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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아무도 안 맞았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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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저기에서 쏘고 있니? 일단 나 점심만 방벽 치우고 다시 방벽 만피 되면 사실은 1500이지만 베리어 어 오케이 방벽 오케이 됐다 어 이거 굉장히 시그마에 어우 이거 올렸다 죽여버려 아오오오 미안해 오케이 난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거 궁극기 준비됐고 내 보호막 막았.. 내 보호막 나갔어? 아니 안나갔네 다행이다 좋아 르시오 사운드 베리어 준비됐고 응 지금 흡수하고 이 솔자가 또 또 오오오 아 나 개령호 죽네 오 죽였네 예스 오케이 더블킬 흐흐흐흐 으흐흐흐 음 오케이 한번 캐슨 해볼까 먼저 돌을 그 다음에 이렇게 빵빵 그리고 한 피가 200인 애들은 죽어 피가 200인 애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내 에이.. 저의 에임이 굉장히 안좋아요 아이엔 배드에 힛팅 피포 흐흐흐흐 저도 굉장히 오늘 연습할때 엄청 좋았어요 오오 아 메이 고맙줌마 나이거였어 메이 고맙줌마 도움은 필요없었어 흐흐흐흐 어차이 도움 진짜 필요없어 어 dus 어 나 또 오른쪽에 누구있다 솔자다 솔자 이게 아니야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바이 옆으로 앵 안대안대대대로 도망 뒤로도망 오케이 하지 않았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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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카만 어 근데 바칸 안내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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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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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아 상대편 시그마에 이거 방벽에 닿았네 어차피 얼마 없었으니까 공급기는 아껴두기 아껴두기 잘한 것도 없고 굉장히 멀리 안간다 굉장히 멀리 안간다 이게 두개야 두개 힘들거야 난 오리사 망병은 한 900이니까 2400 2400이 들어야지 라인아르테보다 훨씬 단단해 저쪽에 없나? 저쪽에 누가 간거같아 예측샷 아무도 안 맞았어 예측샷 괜히 했어 왜왜왜왜왜 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아 누가 나왔어 이 멍충아 아 멍충이 한 명 나갔어 팀이 알았어 막아내네 오 나 죽기직정이었어 아니 왜 안죽어 넌 넌 왜 안죽어 오케이 은신해 왜 안죽어 넌 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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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아 맞아 전기는 흡수 못하지 여기만 방어 방어 성공하면 이겨 오지마 오지마 오케 아슬아슬한 승리였죠 아슬아슬한 승리였죠 예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왜 왜 시그마가 가운데 있어야 돼 오늘 연습할때도 그랬는데 으흑 몇 명 죽였나 보자 하명 하는 아 geschm 2명 3명 잘했다 우리팀 힐러 힐러 잘했어 힐러들 잘했어 그리고 마지막 오리샤도 굉장히 잘했어 힐러들 투표 뭐야 무승부 했다고? 무승부 했다고? 말도 안 돼 소리 하지마 왜 저기 들어가라고 나와? 이 지나다 들어와 이겼다고 들어와 아니야 이겼다고 어떻게 나와나 보자 아 이거 무승부 아닌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불공평해 분명히 이겼다고 또 시그마로 가자 방금 재밌었다 솔직히 말하면 음 이 업데이트 패치로 굉장히 많은게 늘어난거 같아요 음 디바이에게는 굉장히 쓸모없는 어 뭐야 수지가 참 디바이에게는 굉장히 쓸모없는 버프가 하나 왔고 뭐 다른 영웅들도 버프가 왔고 시그마도 추가되었잖아 시그마도 끝나면 괜찮아 네 플레이어 아이콘은 플레이어 아이콘은 디바이지만 저는 사실 오늘은 디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바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동안 많이도 했고 이제 이렇게 새로나는 애들도 그리고 골고리도 해야되니까 노력중이고요 이해해주시고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오케이 이건 조합을 안 맞출 수가 없다는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이거 그리고 방금 경기 너무 빨리 잡히지 않았나요 이거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앞으로도 그리스도 있네 어 뭐야 아 여기 성격이 굉장히 안좋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경기가 취소됐어 하아 저사람 인성은 뭐냐 인성은 뭐냐 음 드디어 잡혔습니다 한 4분 걸렸어요 4분 그 4분은 저에겐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으 네 또 한번 가봅시다 나은 결과가 나오게 아까도 굉장히 최악이었죠 여러분 네 저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극혐이었습니다 저번 아 오 으 으음 아 누구 나갔다 덤빌레 누구 나갔다 또 나갔네 그리고 또 10초 안에 끝나는거 아니야 응 또 10초 안에 끝나는거 아니지 으아 아 저 덤빌레 아 저 저 저 사람 때문에 미쳐버려야겠네 에잇 에잇 네 네 죄송해요 저 방금 폭발했거든요 네 아 만약에 진짜 아니요 방금 나간 사람이 이걸 보고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방금 폭발했어요 저 방금 폭발했어요 저 방금 폭발했어요 아니 저만 폭발한게 아닐거 같은데요 아 아 아 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에 알림 알림을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래 영상을 하나도 놓칠 하나도 놓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